. 스타일 바뀐 쏘나타 더 브래리언트 가격분위. 현대자동차는 신규 디자인 사양을 적용해 향상된 내외관 스타일과 강화된 신기술 및 신사양을 적용한 쏘나타 더 브래리언트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 차명 쏘나타 더 브래리언트는 현대차가 최근 선보이고 있는 라이브 브래리언트 캠페인에서 자관한 것으로 빛나는 스타일, 스마트한 드라이빙, 더욱 편리해진 사양 등 쏘나타 더 브래리언트의 3가지 핵심 변경사항을 강조하고자 붙여진 이로입니다. . 쏘나타 더 브래리언트의 전면부는 측면 끝부분을 두턴 공법으로 처리해 안정감을 더한 신규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한 게 특징. . 또 기존 인텔리전트 D&D 내비게이션을 더욱 발전시킨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탑재하면서 지도 데이터 저장 매체로 SD 카드를 채택해 신속하고 간편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더욱 커진 8인치 대화면 터치스크린을 적용해 신성이 크게 향상됐다. . 이 밖에 간단한 레버 조작으로 손쉽게 주차할 수 있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운전 환경에 따라 3가지 조향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플렉스 스티어, 운전자 취향에 따라 엔진 및 변속기를 제어해 3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통합 주행 모드를 적용해 운전 편의성과 주행 만족도를 높였다. .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판매 가격은 가솔린 전 모델 대비 소폭 인상됐다. . CVV1 모델의 경우 기본 모델인 스타일은 가격 통일, 주력 모델 스마트는 15만원 인상했다. . 터보 GDI 모델도 모던 40만원, 프리미엄 20만원 가격 인상했다. . . . . . EV1 엔진 장착 모델이 스타일 2,210만원, 스마트 2,465만원, 모던 2,650만원, 프리미엄 2,785만원이며 고급형 ISG 시스템을 적용한 경제형 모델 블루세이버는 2,360만원이다. 터보 GDI 엔진 장착 모델은 모던 2,890만원, 프리미엄 2,980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변경 사양 가치와 가격 변동을 감안했을 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 운영하던 7개의 가솔린 CVV1 모델을 5개로 축소하면서 고객 선호 사양은 확대 적용하고 모델별 상품성을 강화 및 단순화해 모델 선택에 어려움을 낮췄다.